자 우리 숙녀와 우리 로즈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로즈 로즈는 굉장히 근육이 많이 발달했어요 다음에 우리 또 숙녀 또 그 뒤에는 가람이 또 그 뒤에는 철수가 놀고 있어요 숙녀 로즈 다음에 가람이 우리 사람의 항상 사이직을 지내고 있어요 가람이 소심이에요 다음에 철수 철수야 아이고 예뻐라 도망가고 있어 얼른 이리와 철수야 얼른 이리와 우리 철수와 가람이 숙녀 로즈가 한가롭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 보여 드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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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